세계 수산자원 소비량 1위 국가, 그리고 세계 수산물 1인당 섭취량 1위 국가, 한국.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식량창고로 떠오르고 있는 뜻밖의 바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의 어민들에게는 한국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이며,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에게 아주 고마워하는 어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증가, 그리고 해양발전소시설의 증가, 또 새로운 산업국가들의 보상 등의 이유로 세계의 바다는 오염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오염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잘만 관리한다면 세계인들의 식량보고처럼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다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나라들, 앞으로 더 친해질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과의 우호연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러한 오염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세계적인 환경오염 이슈에서 가치가 높은 바다는 어느 바다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 이시쿠로수 최근 한국인들에게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나라 키르기지스탄. 키르기지스탄에는 매우 매우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무려 177km, 폭은 57km로 거의 작은 나라 하나에 준하는 사이즈의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의 서적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천산삼백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염수호로서 바닷물이 짜고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넓이로 인해 마치 바다와 흡사합니다.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무려 700m에 이르러 서해바다보다 장엄한 이미지를 줍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호수의 해발고도가 무려 1600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한반도의 높은 산들 심지어 설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곳에 흘러들어오는 강물은 천산산백을 비롯해 모두 깨끗한 산악지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하나도 없어서 아라레와 같이 물이 줄어들 염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키르기제스탄과 국제단체에서는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바로 이 호수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찾으면 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여러 해양 오염 이슈에서 이 이시쿨 호수는 해발고도 1600m 이상의 위치에 있는 특성 그리고 오염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람사르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성상 세계의 보물창고처럼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제스탄은 최근 한국과의 경제적 연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마땅히 수출을 할 만한 물건이 없는 나라여서 노동력 수출 정도를 한국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시쿨 호수에서의 청정한 수산자원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에서 온 수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한국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르기제스탄은 최근 한국과 직항 항공로선이 개설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호수를 방문해 보는 건 좋은 여행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보건주민바다 아라레 한국의 물관리 기술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련 국가기관, 산림청 등의 지원을 통해 9분의 1면적으로 줄어든 아라레 바다를 다시 청정한 바다로 복원하는 데 부분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 또 지구적인 환경 변화를 얘기할 때 아라레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바다 하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거대하던 내륙바다 자체가 말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곳은 어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레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들은 이제 황량한 사막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봉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엄청난 환경적 변화를 아라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라레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아라레,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아라레 일대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업활동도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의 소득이 짭짤한 편입니다. 하룻밤 아라레에서의 낚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화폐 단위로 10만 탱개, 미화 533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만원어치를 벌어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밤 만에 80만원이면 카자흐스탄에선 매우 큰 고소득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바다가 없고 카스피에라는 또 다른 내륙바다가 있으나, 이곳에서 대규모 석유 유전지대가 발견되면서 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던 바다였던 카스피에에서는 멸종위기 바다표범 2,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죽음의 바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스피에는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매우 여러 나라들이 걸치고 있는 내륙바다로서 관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반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라레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보호 노력에 더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우즈벡과 카자흐스탄단 두 나라뿐이어서 청정한 내륙바다로 다시금 탄생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우리나라 산림청이라던가 관련 수자원 공기업 등의 노력이 이 아라레, 바다 복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멋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아라레 연안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곳에서 나는 깨끗한 수산자원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의 식량창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가 갑자기 한국인의 식량창고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은 다름 아닌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더더욱 엄격한 환경오염 기준을 가지고 해양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명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중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태리 바다에서는 최근 푸른꽃게 블루크랩이 이태리 수산업계를 회방놓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적 변화의 여파로 인해 이태리인들이 즐겨 먹던 조개류를 먹어치우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중해 국가, 세계적인 미식 국가로 유명한 이태리인들은 개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개를 이태리인들은 밥상 위에 올리지 않아 그대로 버리는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푸른꽃게를 한국으로 잡아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이태리 수산업계의 희망의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수산물 소비량 1인당 수산자원 섭취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국가인 만큼 만약 이태리 수산업계가 한국의 푸른꽃게를 수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이태리 간에는 교육량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태리산 꽃게를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중해산 푸른꽃게를 이태리 맞은 편 피니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니지 역시 2014년도부터 푸른꽃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17년도부터 한국의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렇다 할 만한 국가적 수입이 없었던 피니지에서 소위 대박이 난 수산자원입니다. 이태리까지 푸른꽃게 수출을 한국에 하게 된다면 이태리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러한 지중해의 블루크랩만이 한국인들의 식량창고가 되는 수산자원이 아닙니다. 지중해의 지브롤터의 협을 바로 벗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아프리카 북서부 연안에서 잡히는 문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모로코 세뇌 갈등의 북아프리카 북서부 연안 국가들 중에서는 문어를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종교적 이유로 문어를 먹지 못해서 다수의 어행량을 한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국에 고마워하는 북유럽의 어민들 북유럽의 북해 어민들, 특히 스코틀랜드의 어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땡스풀한 나라, 고마운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볼 정도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까다로운 지중해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 역시 바다를 매우 사랑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국인들의 식량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북해입니다. 영국의 어민들은 최근 블루크랩 개체수 증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태리의 어민들처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골뱅이 때문입니다. 골뱅이는 영국인들 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먹지 않는 어종이었습니다. 뭔가 외계인같이 생긴 모양 때문일까요? 그런데 영국 어민들이 한국 때문에 소위 횡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뱅이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인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어업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영국 북해 부득가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골뱅이자 비어선들로 인해 북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은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해연안 어업활동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아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으로의 수산자원 수출 활용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의 경제를 활력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에서 가장 정화 능력이 좋은 바다, 서해바다. 한국의 서해바다 황해의 옐로우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의 바다 서해는 세계인들에게 오염의 바다처럼 널리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바로 중국의 동해연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정화력을 지닌 바다로 유명합니다. 바로 서해의 갯벌들 덕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해의 갯벌은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많은 오염물질들은 갯벌의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제곱 킬로미터의 갯벌이 갖는 정화 능력은 1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아 1제곱 킬로미터당 1년에 약 30만 불의 가치를 지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많은 바다는 역시 서해바다이며 생물 다양성 역시 풍부한 바다가 바로 서해. 서해의 갯벌들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바다는 세계적인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합심하여 보호해야 할 바다이자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갯벌이 정화하지 못하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의 우려가 상존해 서해 유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바다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